마음에 들고, 자켓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거의 거의 간직하시길 바래요. 네, 잘 간직하겠습니다. 그럼, 효연씨 컨셉이 어떤 거였어요?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, 엄지공지요. 아, 엄지공지요?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저는 좀 낯간지럽고. 효연이는 엄지공지 아니에요? 네, 엄지공지요. 아, 굉장히 귀여우세요. 네, 잘 어울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다음에 수영씨.